아려랑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이번 시간에는 코프지가 아주 핑크 핑크 핑크하게 박힌 LW 시스터드 시즌4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심쿵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색깔 핑크로 바뀌었거든요 너무 예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기서 울트라 레어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울트라 레어 나와르 제발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울트라 레어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자 그럼 빨리 한번 까볼게요 자 근데 언제 어떤 걸 까야 하지? 너무 많은데? 먼저 코프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쑤쑤쑤쑤 여기 아이가 어 돋보기를 들고 있어요 핑크 핑크한 돋보기를 들고 있고요 자 여기 LW 서프라이즈라고 써있고 어 여기 무슨 눈에 이렇게 안경 같은 거가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돋보기가 하나 있고 어 가방 어 여기는 아무도 안 찍혀있는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어 신발 그리고 이렇게 베이비 돌이 들어있습니다 우와 여기 미스터리 물음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프지는 아주 핑크핑크 하고요 자 그럼 한번 까볼게요 자 자 쑤쑤쑤쑤쑤쑤 오 한번에 깠어 대박 한번에 이런 우와 스티커 땅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가 바뀌었어요 어 암호가 안 그려져 있네요 어 이거 왠지 여기 이렇게 아이가 돋보기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돋보기로 보는 건가봐요 오우 자 그럼 계속 까볼게요 그럼은 그 돋보기를 얻기 전까지 이걸 다 모르는 거잖아 우와 궁금증이 더 생겼는데 이야구 궁금증이 더 생겼어 손이 빨라졌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포장지는 아 여기 말풍성이 있는데 말풍성도 안 보여요 뭐라 써져 있는 거지 어 이것도 이것도 뭐라 써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얘도 이따 한번 돋보기로 봐봐야지 그러면 얘는 잘 까야 하잖아 이런 조심조심조심조심조심 자 눈을 이쪽에 놔두고 자 까보겠습니다 오 돋보기 나왔다 대박 이거 먼저 스티커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스티커 오 먼저 고양이가 나왔고요 여러분 그 다음 아 눈꽃이 나왔어요 어 무슨 뜻이지 눈꽃 플러스 고양이 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얘도 한번 봐볼게요 자 한번 오 여러분 여기 밀크 밀크 우유 모양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빨풍성 씨얼팔 자 그리고 오 얘는 오 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예술이고 예술이 인생이에요 자 나머지는 아까 전에 소개했던 거고요 오오 자 설명서 오 오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자 그럼 포장지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 자 포장지에 자 첫번째 오 오 하트병병 자 그 다음 밑에는 오 에우의 서프라이즈 오 릴 시스터즈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여기는 오 두두둑 오 말풍상이 있어요 오 나머지는 오 아이같은 그림은 없고요 자 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하트병병 아까 전에 아까 전해랑 똑같고 말풍성 말풍성은 또 변한 게 없고요 너무 똑같이 해놨는데 자 이건 과연 자 얘도 앞으로부터 자 하트 오 똑같이 써져 있고요 자 말풍성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해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오 와 자 여기부터 할게요 자 오 잠깐만 다 안 펴졌는데 자 여기보니까 오 하트병병이 더 커졌고요 아까 전에 말풍성도 같이 똑같이 더 커졌고요 자 오 말풍성은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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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있다 오 이거는 누가 들어있을까라는 뜻이래요 자 한번 살펴봤고요 기대된다 한번 얘를 포장지 하나하나 까볼게요 안에는 고리 고리 들어있고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 자 뭐가 들어있을까 오 대박 커피 아 아까 전에 그 눈꽃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눈꽃이 있었는데 그 눈꽃이 여기 들어갔어요 이거 코코아 같은데요 코코아 어 나 코코아 되게 좋은데 여기 이렇게 컵도 무늬가 아주 잘 되어있고요 오 디테일 완전 좋다 맛있다 그 다음 봉지 가볼게요 자 가위 잘 안 가질 땐 가위 가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졸귀 너무 귀여운 눈 여기 눈이 뚜방뚜방해요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은 릴럴베비 인더우드예요 이름이 좀 긴데, 근데 얘가 파플러예요. 파플러지만 귀여워서 괜찮아요. 너무 귀여운걸. 자, 그러면은 이건 가장 크니까. 자, 뭘까? 가방은 뭘까? 어떤 모양일까? 오, 책가방. 이야, 책가방. 이거 보이도 있는 책가방이잖아. 너무 귀엽죠? 유치원 가는 것 같은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엄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까가지고 열 개 중에서 하나 빼가지고 아홉 개 남았는데 어떤 거 까요? 저 우차로유가 나오지요. 난 이거다! 자, 우차로유나와라 우차로유나와라. 자, 까볼게요. 자, 스티커. 여기다 스티커. 와, 스티커 요렇게.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건지 스티커는 어떤거냐 요 스티커는 어 폭탄 폭탄폭탄 그리고 체리폭탄 체리폭탄 이런 불길한 얘가 한번 보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 까기 전에 이건 한번 봐볼게요 자 한번 달라졌는지 어 달라진게 없네요 자 이 아이는 달라진게 없구요 어 여기 밀크 똑같구요 자 너는 과연 똑같네요 여러분 이거 다른점은요 아까전에는 이 볼색이 핑크색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랑파랑 파랑색이에요 자 얘를 한번 까볼게요 이제 자 이제 하나하나 까볼게요 자 먼저 너부터 이거다 우와 안경 여러분 선글라스가 나왔어요 주황색 선글라스 너무 이쁘당 자 옆에다 놔두고요 자 이제 넣다 넣다 거리 자 하나 둘 셋 오 가방이 이게 뭐야 대박 호피무늬 모양의 이렇게 가방이 나왔어요 너무 이쁘다 자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 너무 이쁜데 이제 너드왕 하나 둘 셋 셋 folk 파인 np 이 층의 이름은 니덜뚜비스 해요 오 오 오 오 오chem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우니까 더 예뻐졌어요 와우 오우 samo 예쁘다 제가 원 부enes 자 잘 골라야 되겠어요 물 까짐 물 까짐 난 이거다 제발 이 보고 제발 위처리 하다 와라 제발 자 시작부터 잘 안 까진다 열심히 와 하트 플러스 강아지 하트 플러스 강아지 깔끔하게 까고 싶었는데 안 까져서 그냥 돌돌마리 했어요 자 얘는 말이 또 안 바뀌었고 포장지를 다 똑같이 해놨는데 이 색은 핑크색이에요 어 이 핑크색이 나왔다는거는 울타레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노 제발 그래도 파플러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단계였으면 좋은데 먼저 이거 먼저 깔게요 이거는 아 고리가 나왔어요 고리 짜자잔 자 그 다음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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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는 신발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 신발 되게 예쁘다 앞에는 이렇게 은색 리본이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핑크색 레스도 이렇게 있어요 앞에도 그리고 구두예요 구두 구두 왜 이렇게 안 까지지 오 까졌다 뭐지 오 하하하하 여러분 대박한 왕관이 나왔어요 대박한 왕관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만한 왕관을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 아이의 동생 그거 그 그건 글램 글리터도 아닌 그냥 글리터인데 와 cg4 살짝 이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들 일어나면 그런 머리 스타일이니 하하하하 인데 이 애가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냐 하하하 일어나 하하하하 어어nderNene 네네네네네 거늘봐야지 에아아아아아악 이러는 듯 안 돼요 previous 이 친구의 이름을 리얼굿디 이고요 파플러입니다 이런 왕관이 있는 거 보면 살짝 파플러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예상은 빗나갔고요 지금 3개가 파플러예요 다 그래서 두 개를 까면 그 중에 하나는 레어 아니면 울츠와 레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설마 이거 보내실 때 설마 울츠와 레어 안 넣으신 거 아니죠 아니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가운데 이 거프지에 있는 얘도 예쁘거든요 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울츠와 레어 나와라 깔끔하게 까졌고요 봐볼게요 자 스티커 선풍기 플러스 치마예요 선풍기 플러스 드레스네요 치마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드레스예요 박시걸즈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포장을 까니까 박시걸즈 친구가 생각났어요 오 얘는 연핑크에 이라서 찐핑크고요 자 아주아주 찐한 핑크고요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자잔 이거 먼저 깔게요 자 골이 나왔어요 여러분 골이 자 이제 너다 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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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보라색 구두인데요 보라색 구두인데 대박 금색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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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지금 잠깐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근데 걔는 살짝 걔는 그냥 반 그냥 딱 그냥 아예 안 보였는데 얘는 살짝 유리예요 소리는 아주 좋고요 소리는 아주 좋고요 안 깨질 거 같아 플라스틱이 자 아이가 그 아이가 나온다면요 없을 거 같아요 여기는 지금 새로운 시즌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안 까져서 가위로 그냥 갈게요 여러분 자 가위를 사용할 땐 항상 조심조심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 금색 dissipاف 밤쮸 금색 반주에 보라색 연보라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얘는 살짝 단발이에요 신발을 신켜주고요 여기 발 들어갈 수 있 여러분 여기 안쪽을 자세히 보니까 아기들 발 들어갈 수 있게 딱 고정시켜주는 게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봤어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은 리얼 그레이드 베이비예요 파플라우이지만 황금색이라서 심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오늘 5개만 깔 거예요 그리고 남은 5개는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제가 만약에 울트라 레오를 못 뽑는다면 울트라 레오는 여러분들 것이 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울트라 레오를 뽑는다면 여러분들도 이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울트라 레오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울트라 레오 뽑자 제발 계속 가운데 뽑는데 안 될 거 같은 기분은 기본 탓이죠 갈게요 자 스티컬 자 무슨 스티커냐 오 다트판 플러스 불이에요 다트판을 불로 태운다? 나중에 해외 암호를 알 수 있는 그런 암호쾌적제 같은 그런 종이를 파는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 황금색 황금색 아까 전에 말하는 대로 됐어요 아 분명 4개 중에 1개는 울트라 레오가 나와야 한다 레오 아니면 울트라 레오가 꼭 나와야 한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이루어졌어요 신이시여 아버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임 대장에서 슈퍼 울트라 레오 엄청 많았는데 그거 다 대장 부셔지고 했는데 여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까볼게요 행복해 행복해 자 먼저 이거 먼저 깔게요 자 오늘은 촉이 안 좋다 했는데 마지막에 울 대박 목걸이 나왔어요 얘는 음목걸이네 펫에서는 금목걸이 나왔는데 얘는 음목걸이 오 얘가 진짜 은이었 진짜 은이면은 이거 그냥 갖다 팔아 되는데 얘는 진짜 은도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 저 이구리 처음 봤어요 진짜 오 오 오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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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어 이건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어 이건 그 누구에게도 주지 거봐 대박 대박 이 아이랑 비슷한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오 반짝이 이 아이랑 비슷한 아이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맞는 것 같죠 진짜 울트라 레어 자 이 친구의 이름은요 블링 퀸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 하구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해외 시스터즈 시즌 4에는요 울트라 레어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 근데 그중에 하나를 뽑은 거에요 행복해 넘나 행복한 거 자 이제 애들이 얼음물에 넣어주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 친구 짜자잔 자 안 넣어주겠습니다 자 안 넣어주겠습니다 쥬쥬쥬쥬 대박 담궈놓을게요 쥬쥬쥬쥬 이 친구예요. 머리 스타일은 똑같지만 색깔은 좀 다르다는 거. 자,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이 친구도 많이 변한다. 자, 머리색은 안 변할 것 같아요. 몸만 변하네요. 옛날에는 머리색도 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페인트 칠만 했어, 머리는. 이제 몸만 변할 것 같아요. 우와, 대박. 여기 팔찌도 생겼고요. 이렇게 검정색 스타킹도 생겼고, 호핑무늬에 이렇게 반주도 생겼어요. 짜잔, 이 친구 이제 뽀글파맛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머리죠. 자, 넣어볼게요. 오, 대박. 우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살짝 얘가 그 느낌이에요. 뭐였냐, 쇼베이비. 쇼베이비 느낌이네. 자, 쇼베이비 느낌. 쇼베이비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다음 친구, 이 친구예요. 금색 반주를 입고 있는 친구. 오, 이 친구도 아까 전에 그 친구랑 좀 비슷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이것 보세요. 둘 다 같은 동아리인 것 같은데. 그쵸? 얘네 둘이 살짝 비슷하게 변해요. 이것 보세요, 그쵸? 울트아레어. 자, 울트아레어 입니다. 자, 마지막은. 울트아레어, 너의 힘을 보여줘. 대박, 대박. 대박이다. 자, 답변한 것 같죠? 얘는 옷이 이렇게 생겨요, 옷. 자, 쩐다. 호호호, 차갑다. 자, 쓱. 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지금까지 애외드 시스터즈 시즌 4를 까봤는데요. 아, 너무 행복해요. 울트아레어가 마지막에 딱 나왔으니까. 아, 지금 너무 마음에 들떠요. 이거 보세요. 너무 반짝반짝.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5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지금 아라랑에 애외드 이벤트 많이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거기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이걸 드릴게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면상의 서정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라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보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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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